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몹시 불었어. 화이트 씨의 우산이 바람에 날려 휙 뒤집혀버렸어. 꼬마 프레실라의 풍선이 바람에 실려 화이트 씨의 우산이랑 같이 높이 떠올랐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모자도 휙하니 휩쓸려갔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지. 연이 바람에 휘감겨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공중에서 빙빙 맴돌았어. 널어놓은 빨래도 바람에 하늘 저 위로 내던져졌지. 코를 닦던 손수건도 하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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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갔고 판사님이 쓰고 있던 가발도 바람에 채여 올라가더니 다시는 떨어지지 않았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 우체보 아저씨 손에 있던 편지들이 소용도를 치며 날아올랐어. 바람은 점점 더 스차게 휘몰아쳤어. 깃대에서 펄럭이던 줄무늬 깃발이 확 뜯겨 나갔고 쌍둥이가 목에 감고 있던 새 목도리가 바람에 낚아채어 우산, 풍선, 모자, 연, 빨래, 손수건, 가발, 편지, 깃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어. 신문도 바람에 펄럭펄럭 날아올랐지. 그런데 바람은 마치 실증이라도 난 듯 가지고 놓이던 그 많은 것들을 마구 뒤섞더니 아래로 내동댕이 쳤어. 그러고는 바다로 바다로 불어가 버렸어.